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국 홀마 52000원에 10% 실적과 추가 배수 가능한가 싶습니다 조금 얘네 흐름성이 좀 나왔던 부분인데 좀 시간이 꽤나 길게 가셔야 돼요 길게 가셔야 되고 실적적인 부분들은 얘는 이제 다른 쪽보다 실적적인 부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역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아모네 퍼시핑이나 이런 쪽에 소비 판매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둔화세가 좀 뚜렷하지만 실적으로 중국 자체 이제 중국인들이 중국 자체 자기 브랜드를 쓰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 원료가 우리 국산 원료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 홀마나 코스맥스 이런 원료 ODM이나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역시 불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고 지금 52000원대 매수가격이라고 하면은 낮춰주실 필요는 있죠 근데 이 저점이 이탈하는지 안하는지 좀 지켜보시고 싸게 살 수 있다면 더 싸게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사는 가격도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사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내려가고 있는 흐름을 충분히 지켜보고 충분히 좀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제가 보기에는 44600원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저점 가격대 45000원 부분을 약간 이탈하는 흐름성이 오히려 더 사기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급하게 추가 대응하지 마시고 당연히 추가 대응을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긴 호흡을 봐야 되고요 긴 호흡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장 대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셔야 되고 얘기 드렸던 대로 45000원 아래쪽으로 갔을 때만 추가 대응을 고려하시고 지금은 좀 기다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는데 더 사나 봐야 떨어지기밖에 안 한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거든요 추가 대응 없이 홀딩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홀딩 의견을 드리되 45000원 아래에서 추가 대응 고려해보자 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